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주에서 내려다본 지구 모습과 야경 25 어떤 모습인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, 남아메리카 야경 두 번째, 인도 야경 세 번째, 호주 야경 네 번째, 이집트 야경 다섯 번째, 멕시코 야경 여섯 번째, 브라질 야경 일곱 번째, 북유럽 야경 여덟 번째, 남동부 유럽 야경 아홉 번째, 대한민국 야경 열 번째,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야경 열 한 번째, 라스베가스 도시 야경 열 두 번째, 미국 시카고 도시 야경 열 세 번째, 미국 동해안 야경 열 네 번째, 우주에서 내려다본 보로라 열 다섯 번째, 허리케인의 거대한 눈 열 여섯 번째, 모스크바 야경 열 일곱 번째, 스페인 마드리드 열 여덟 번째, 이탈리아 베니스 열 아홉 번째, 프랑스 파리 스무 번째,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물 한 번째, 포르투갈 리스본 스물 두 번째, 나이아가나 폭포 스물 세 번째, 슈퍼볼 퍼레이드에 참가한 200만명의 필라델피아 시민들 스물 네 번째, 미국 뉴욕 스물 다섯 번째, 미국 알라바마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알라바마 공장 북유럽의 야경이 너무, 너무 정말 너무 예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한국도 예쁘죠? 네 오늘은 우주에서 내려다본 지구의 야경과 모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름다운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